어 브리핑은 겁나게 해주세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두번째 파는 진짜 픽 변화를 준게 되게 좋았어 메인오더는 누가 할까요 지금 네? 확 정하고 가야될 것 같은데 저희 이거 아까 저번에 톡으로 말했던거 로비로 한번 뛰죠 로비로 로비로 뛰자 로비로 들어가서 쭉 2층 쭉 들어가야되요 버벅거리면 안돼요 아예 안보여준거 2층으로 로비로 그냥 쭉 들어가서 로비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속 그냥 받고 볼륨옷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오른쪽 이속으로 네 재단으로 라인 맥투리 라인 맥투리 따라오면 시작할때 아예 여기 오른쪽으로 출발할까요 정면만 아 내가 오른쪽 괜찮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다들 이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가가가가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고고고고고고 저기 바로 쭉 2층으로 뛰어떨죠 아 이렇게 자리 잡으면 그렇게 함부로 못 와가지고 이미 진영 흐트려져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저 이쪽에 와있어요 만절할까 우리 저 힐 좀요 힐 힐 들어왔어요 내려가자 한번 로드 올라왔어요 로드 로드? 하나 다운 이 측에 다수 라인 죽었어 라인 죽었어 조화가 저걸 안해 맥크릴 안해 아 뭐야 뭐야 내가 샷이 한번 줬어요 방백뼀어요 다시 다시 버스 뒤에 숨어있어 저희가 라인이 있어가지고 아마 정바이 더 나올 수 있을까 저기 탐팩이구나 나 방백 500 나 방백 500 나 방백 없어 이게 저기가 로드가 있어서 방백 핵이 더 빨리 돌릴거에요 어 내가 먹는다 힐 힐 힐 힐 내가 방백 없어 방백 없어 방백 좀 채워줘요 아이고 아 내 망치 있었는데 망치 쟤 언제 썼어 석양 아 석양 어디서 썼어요 제가 석양 제가 석양 떴고 나도 석양 떴는데 제가 석양 떴고 몰랐네 아 석양 그냥 라인 장어막 먹고서 썼어요 그니까 같이 떴는데 제가 아우하고 졌고 하니까 어디 저샷이야 비스 꼭 나왔어요 리퍼 저샷 저샷 비순지 잠깐만 하나 2층에 있어 하나 2층에 범죄 없어 범죄 없어 저 아군 범죄 있어요 들어간다 한번 싸워야돼요 그 궁 많아요 이러면 됐다 들어가자 오 오 와 뒤에 맥크리 떠들었어요 렛피 뒤에 렛피 뒤에 렛피 다운 나이스 이겼어요 여론조치 여론조치 전수치 역시 어 망령 안 썼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어 내가 방금 졌다 너 잘했어 저 이거 궁 세개로 연기하고 빛있어 남아있어 네 아직 빛 남아있어요 네 자 화물에 3명 자리야 궁 좀 채울게요 이거 나 화물 뒤에서 방벽 저 자리야 궁 샀어요 내 궁원 뭐야 뭐야 저기 궁 빨리 채워야돼요 저기 저기서 한타할려면 꺾어지는 곳에서 어 어 어디 저 저 야 디세요 빈있냐 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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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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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망치 망치 다 담았다 다 담았다 이거 진심 와 안보이나 차 때문에 나이스 counties 저 아나 다운 저 아나 다운 나이스 와 차 때문에 큰일날 뻔했네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해고 다 떴었는데 어 느려요 앞에서 한번 튕겨낼게나 한 명 더 나가라 앞에 한 번 더 비빌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비빌 것 같은데 일단 화물에 붙어져 내 화물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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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해야 돼요 못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나이스 나이스 쭉 민다 이대로 저희 궁 차여야 돼 빠르게 저쪽 방팩 깨졌고 나도 방팩 깨졌어 나 차 뒤에서 갈거야 차 뒤에서 비슨이 군별? 95요 95 나 방벽 있다 아 나 죽었어 저기 자리야 봉 막았다 봉 여기 맥크리 맥크리 잡았다 다 잡아요 다 잡아요 다 잡아요 이속 켰어요 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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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리스크 꼬였다 제대로 꼬였다 틀리면 안돼 자리야 궁있거든요 궁있어 나 궁있어 겐지 겐지 웃어 웃어 그냥 나이스 겐지 뒤에 겐지 뒤에 있어 아이고 겐지 저희 태배야 화물에 붙어요 아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뒤에 겐지 라인 죽었어 라인 메이메이메이 나이스 ㅇㅊ 어 안돼 ㅇㅇ 자리야 궁 저쪽은 어떻게 될까 저쪽은 누구일까 저쪽에는 라인 없고 오오 기운 다 없을거에요 저희 그냥 한 번 내려와서 싸울만해요 이거 한 번에 한 번에 이수 끼고 들어가서 직접 극기하고 싸워요 가자 전진해라 저희 없으면 안돼요? 저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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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요 잡았다 잡았다 아니 아니 못 잡았어요 견지 반피 저 자리야 9이거든요? 싸우면 돼요 싸워요 싸워 어 큰일났다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아 나 올렸어 아나 아나 죽였어요 상대 겐지 오 라인 어디있었어 이거 오오오 밀고 있는데? 밀었는데? 나이스 와 라인이 왜 나를 때리고 있잖아 뒤에서 저희 겐지가 죽었어요 뒤에 있었어 뒤에 예 그 비서한테 겐지가 죽어가지고 다들 누워있는 상태로 밀었어 엎드려서 아니 라인이 나를 뒤에서 눕혔는데 나를 안 죽였어 제가 계속 저희가 완박해보죠 메이 아까? 어 그거 그런거 줘도 돼 네 메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까 처음 네 메이 괜찮은거 아 근데 그 2층 전략이 아깝다 조금 그게 우리가 아마 라인이라서 라인도 어 아니면 아까 거기서 뭐야 다시 이소올게 갖고 다 뛰어넘어갔어야 돼 뒤로 반대쪽으로 아예 그래갖고 쌈 싸먹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내가 차시 안되더라 화면에 가려서 아 나무에 가려서 애들을 맞출 수가 없어 내가 거기서 아 근데 저렇게 하면 일단 전면이 아니니까 저희가 일단 내려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월하긴 한데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라인보다는 차라리 민턴 이런거에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라인은 아예 정면으로 라인은 아예 라인은 자 픽 보여주지 말고 자리 몇개만 보여줘 그냥 내가 안 보여주면 되는데 내가 제일 중요한 키 아니야 지금 여기서 변픽 변태픽 어차피 뭐 자리안을 예상할거니까 안녕하세요 저 어차피 원챔이라서 저기에 공격까지 30초 네 연기형님도 원챔 아니야 사실 안녕하세요 나 나 3층에 있어 싫어하지 너무 열리지마세요 너무 열리지마세요 어 여기서 인성질하면 욕먹겠지 스프레이 뿌리고 나 스프레이 뿌리고 싶어 시체 날리고 죽이고 시체 날리고 스프레이 뿌리고 이제 이제 나와요 자 혹시나 살려고 데뷔해서 팔아나왔네 팔아났어요 역시 네 마결 다 죽여야 벽을 내리면 되는데 왜 안 내렸네 바보같이 아 제가 벽을 내리면 되는데 안 내렸네 바쁘다 저 2층에 들어갔다 제가 2층으로 와요 네 또 2층으로 온다 겐지 겐지 뒤 저희 다리 와봐야되요 저희 뭉쳐야되요 겐지 방 안에 있어요 이럴수록 뭉쳐야되요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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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형님 겐지 말고 저쪽으로 가야되요 겐지 겐지 우리 한명 잘리면 저기 한명 누구지? 킹아 너야? 저희 뒤로 같이 가요 방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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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안와도 돼 안와도 돼 내가 여기서 아예 못하게 하면 되니까 아니 리퍼가 아예 빼고 가는게 어차피 나한테 못오거든 저게야 한대 다 내려왔어요 루시오랑 짤 바스 아마 내릴거에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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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뒷방 얘들아 뒷방 라인 오케이 하나 잡았고 안아파 잡았어요 오케이 됐어 라인이 지금 리스폭 보였어 저도 못 들어오고 그래 그래 방벽 내렸어요 땡 땡 땡 야 쫄라라 좋아 아우 깜진네 저거 하시죠 어 퍽 겐지 들어온다 저한테 보여주세요 겐지 오우 잘 못췄다 겐지 겐지 개피 나 방비 없어 저 자리야 궁 있어요 공 생겼어요 리퍼도 공원이요 그냥 살릴게요 아이고 저희 빨리 가야된다 겐지 다운 겐지 다운 아 어떻게 하냐 막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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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2명 너무 잘할 수 있어 이속했어요 거점 들어가야돼요 거점 아 비쎄요 죽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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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야 돼 명령으로 버텨요 그냥 어 나 장다 몇 배부 아 저 죽었어요 겐지 뒤에 여기 나 그냥 그래서 저쪽 아예 군 다 쓰고 들어오는 중이에요 아 못붙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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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붙였다 못붙였다 이거 빼고서 한 번에 들어갔으면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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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었네 잠깐만 우리 중 궁이 없거든 상대 궁은 있겠지 혹시 얼마나 채울 수 있어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지금 7퍼거든요 7퍼 아 조금 힘들겠는데 아 반정도는 채울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채워봐야되겠네 10퍼센트 나 한타 할 수 있어 나 지금 20퍼요 궁 한 번씩 찍어주세요 제탄버치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일단 궁극기 충전중이에요 지금 저희 다 50%라 아마 한방이 생길 것 같아요 어 솔드에 있어요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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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드 뒤에 있어요 솔드 뒤에 솔드 피크 아 여기 풀렸다 아 아 아 솔드가 짤 솔드가 짤 잠시만요 한 번 더 한 번 비빌 수 있어요 일단 뭐여야될거에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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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마지막 로그에서 한방에 비벼요 어 내가 죽었다 아 방백이 없네 미안 미안 좀 채우러 갔다가 좀 채우러 갔다가 어 여기 궁 있는 사람 없어요?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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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있어요 라인 라인 저 있어요 못해봐 못해봐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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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재합당했다 아 이거 비빌 수 있어요? 오 저희 비볐어요 비볐어 비볐어요 비볐어 비볐어 나이스 자리아 궁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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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나이스 나이스 나 한 번 비볐어요 한 번 더 저희 자리아 궁 하나 있고 제트 한 번씩 눌러드리길래요 저 나 방금 다 쓴거죠? 방금 다 쓴거죠? 어 안 아프면 나이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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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돌아오는거 한 번 볼게요 여기 못 올라가나? 겐지 오고 있어 겐지 겐지 뒤로 돌아와요 겐지 겐지 뒤에 스프러님한테 아유 깔졌나 겐지 반피 잘랐는데 겐지 반피인데 겐지 뒤에 좋아 겐지 겐지 뒤에 없어요 저희 지금 나 50 나 50 잠시만요 저 이거 그냥 자리아 써도 아리라 나빈 나 40 나 60 나 키워드 나 죽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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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고 이거 어떻게 됐노 야 왜 다 죽었나봐 겐지 풍 오케이 겐지 풍 내가 BB 죽겠나 난 죽어 비벼 수 있어요 벤지 밖에 없어서 비벼요 와 벤지 뭐지? 벤지 존나 안죽네 벤지 내가 죽겠다 저 꼭시님 잠깐 빽빽 왜 거기 전락바리차 저 자리아 궁 이제 곧 차야 저 루시우 궁도 차야 주수님 주수님 몇 시대요? 그냥 온다 일단 상황보고서 제가 볼게요 나이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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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쳐 뒤에 솔쳐 때문에 썼어요 네 여기 하나 이거 치유 없었어요 하나 없었어 누구 하나 더 있어요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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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먹어 앞에 앞에 나이스 나이스 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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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파치 내꺼 나도 또 파치 파치 내꺼지 근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결과만 결과만 나이스